최근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국내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사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워낙 약해서 범죄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열어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삼성전자 출신 김 모 씨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상 피해 금액은 2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3년 전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을 때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이 많다 보니 실형 선고율은 10%, 형량은 평균 15개월에 불과합니다. 비판이 커지자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열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형량도 기존 최대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처벌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어치 넘게 파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 기준이 없던 스토킹범도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하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전체 회의에서 개정된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